울릉도의 거의 첫번째 관광이네요 개구리 똥따리 똥따리는 개구리 똥따리 개구리 태안이 개구리 똥따리 개구리의 원이 자 여기 무슨 항이라고 여와나 여와나 여기 무슨 항이라고 무슨 항 엉덩이항 저동항 한번대 해봐요 저동항 어? 사람 얼굴 같으겠어? 코에? 입에? 아 요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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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얼굴 같지 않아? 얼굴? 여기 얼굴 같은데 어허허허허 눈도 보여 그러네 근데 여기를 사람들은 여기 오는 사람들은 촛대바이라고 하는데 그럼 올라갈래 그럼 올라가 봐 뜨거운데 올라갈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안된다고 하셨는데 계속하는 박영원은 안되겠군요 얼른 와 아빠가 이따 해줄게 이따 해준게 이따 해준다 했어 그늘 하나가 없네 할아버지가 쉬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네요 그쵸 아 이쁘다 아빠 한 번만 줘봐 누나 따라가자 자 출발 아 잠시만 잠시만 한 번만 줘봐